둘 중 이제 하나만 하는 거야? 네, 하나만 하나씩. 우리가 오늘 사온 데 세 동이 아니야? 짜장면 3개, 4개. 6개, 짜장면 6개요. 짜장면 6개. 짜장면 2개 더 추가요. 아, 세세. 그러면 8개. 몇 개 가니까, 짜장? 우선 7개가 나가야 하니까. 아, 여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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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단술로 내려올라. 단술로 내려올라. 짜장면, 짜장면 막 가? 돌려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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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잠깐만, 내꺼. 뭐 또 시킨 거야? 맛있다, 맛있다, 맛있다. 맛찬댄째 왜 이렇게. 너무 맛있다. égiktok 아, 아니야. 너무너무 잘 북돌린 거 contexto. 단술로? adesso 그런 거 Hinoki인 줄 어른다고? これは 꽤атиhyo? 소형 그리고 장점이랑ttke인의 다umental Sidor. 저기 은수 프라이너는 붙일 수 있겠지? 네. 여기 여기 여기. 프라이 붙이는 거. 트렁크. 은수가 이제 여기서 프라이너 한번 붙여봐봐. 네. 이렇게. 일단 계란을 해봐. 해서 익기 시작하나 그걸 봐야 돼. 기름이 뜨거우면. 안 익잖아. 끝에 옆에 이제. 그걸 익는 걸 한번 지켜봐야 돼. 이게. 불이 안 켜져 있는 거. 불이 안 켜져 있었어요. 어? 불이 안 켜져 있었어요. 아 그게 켜는 거야? 불이 없어서. 짜장밥 저 그 그림은 나왔거든요. 찍을까요? 짜장밥. 우리 짜장밥은 얼마야? 그냥 같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? 어? 같이. 어. 짜장밥 안 켜져있어서. 진짜? 짜장밥 안 켜져있어서. 짜장밥 안 켜져있어서. 짜장밥 안 켜져있어서. 저 이제 신의 한alter이컨饭이. 그니까 이거 rehearsal으로 드릴게요. 그걸 왜 먹었죠? 아? 그니까. 나한테 돈이이만 켜져있어서. 짜장밥 안 켜져. 아유가 이렇게. 이것도 짜장밥 안 켜져서. 나한테 넣기. 이 스크로 됐고. 난 일단 임플러에서에만 켜져있어서. Lem의 한 장소에 담고있는 라면을 못 한 장소, 라면 2개. 네, 모든 일을 상관하게 닮습니다. 네, 많이 할수 있는지? 아니야, 자체를 받는 없으니 Meta용 탐바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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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일한 건? 일단 라면과 밥을 주의하니 ENT라 라면을 주의하니 정말 웃음 맛있게 먹e고 너 교회가 더 맛있게 만들어버렸다? 지금 너무 잘 모르겠어요. 네, 하늘은 어떻게 알고 싶어? 어디서는 어디인가요? 공공사원 공공사원에서 학원원에서. 나는. 네. 나는 이제 학생이 많이 됐어요. 나도. 너희들에 다 또한 것 같아요. 응. 나는 먹을 수 있어. 안심이 많이 안 차지는데. 네. 안 좋으신데요. 냉면 양을 할 텐데. 후라이 두 개 대고 있어요. 아, 그거 계속 붙여요 옆에. 짜장밥 나가기 시작하면. 어, 그렇게. 그리고. 짜장밥 가격도 정했나? 천천히 하면 돼요. 물 한 번 바꾸자. 너무 떡져서. 조금만 붓고. 불을 일단 꺼. 됐어 됐어. 밥을 짠 한 두 개에 두 개 사서. 후라이 두고 오이 좀 넣어줍니다. 밥이요? 밥 너무 맛있어. 됐어. 짜장밥은 보이는 후라이 위에 아니고 이 옆에. 아, 옆에. 후라이 한 쪽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. 우와, 진짜 맛있겠다. 오빠 짜장밥 나왔어요? 내가 살인거니. 미 called. 진짜 잘 Affiliate. 내가 여기에 acontecendo. 건물에서 돈을 사용할 ano이oden다. но 파이이크. 한AT 원家 쓰러트 reflux. 아파트 현대에다가 짜장밥 주세요, 저 주세요. 네, 네. 자, 어머니 장갑을 등장. 자, 짜장밥 뭐 있어요? 여기, 여기. 네. 저기야, 저기. 네, 알아요. 뭐야,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땡큐. 저게饭 마? 카즈이 잔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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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뼘. 네. 5년 지 m 거 같아요.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음식은 것보다 더 맛있네요 이건 좀 더 맛있네요 이렇게 좀 더 맛있네요 이렇게 좀 더 맛있네요 저희는 육류가 좀 더 맛있네요 여기가 좀 더 맛있네요 이거 진짜 맛있지 밥이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한정만 원 고통 면이 나와던가 면이 다 넣어줘야 면이 다 넣어줘야 면이 다 넣어줘야 너가 신경도 넣어줘야 내가 밥 먹었을때 밥 먹었을때 밥 먹었을때 먹었을때 pretty much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더 많이 먹었죠 먹으면 먹었을 때까지 먹었죠 먹어서 먹었을 때까지 먹었을 때 그냥 한 번 더 먹었고 아가고 싶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를 먹었을 때까지 너무 너무 힘들어 기다려주세요 아가고 싶어요 전국의 연속 미세상 그 다음 어디예요? 짜장밥 2개 주세요 짜장면 순서 짜장면 2개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뭐야 여기 뭐 등쵸 제가 지금 요새는 먹어봤는데 등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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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면 짜장밥 두 개 주세요. 짜장면 순서. 짜장면 두 개. 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등차. 아, 등차, 등차. 아, 등차. 짜장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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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하나. 오빠, 짜장면 또 안 나오네. 짜장면 하나 더. 짜장면은 Brother Hillary garage 없어? 짜장면. 짜장면 Orihi. Likewise, understood specifically. 괜찮은 куда? 밥은üman이inel Momo 좋아했던 asta? 우리 아침 Wanna자저가 네 Goku 잘 시간 해? авать은anov puppy입니다. ply 안 error 바삭를 조고기를 줄 수 있 Gesundheits. estas 꽃 stuff? 자장밥 2개 주세요. 짜장밥. 이거 이거. 등차. 나 이거 준장 하나만 따줘. 하나 더 나가자. 짜장면. 짜장면. 한 번만 끓여. 물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? 이거 던져내고 여기 물. 이거 버릴 건데. 아니, 버려야지.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물이 많아서. 양이. 짜장밥이 하나라고 그랬나? 그릇에다가 밥 하나 붙어줘. 조금만 이따가 주세요. 면부터. 그렇게 하면 그거 좀. 아까 거. 한쪽에다 놓고. 자, 밥 하나. 이거 밥. 이거 나갈 수 있을까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고마워. 고마워. 선생님이 다른데. 선생님이 다른데요. 선생님이 다른데요. 제luAD, 너무 봤어요. 제가 physically affectives. 이것도 준비하고 있는eres. 이것이. 아니, 나는 저녁을 사감인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